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시오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가 보지 못했던 정말 오래된 오버워치와 관련한 트레일러 시네마틱 영상들이 있어서 한번 모아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먼저 하나무라에서의 결전입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나무라 7점이죠 이기적이었던 나는 하나무라 다 뽀사졌네 내가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만을 남겼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나는 이겨내야만 했다 샤어블로가 나타났어요 하나무라 칼때eller out seven 허나 균형과 조화는 쉽게 잃을 수 없으니 싸워서 징 Конечно EllaAh 풍집도 안 나는데 입ında 오~~ 개쎄!! 1을 보내고 오우씨 오우씨 이곳정까지 시켜놨어 이곳정까지 시켜놨어 오우 하지만 수익을 거답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 뭐야 디바 나타났어 허허 하나도 안 아파 보여 근데 디아블로가 오우씨 뭐야 와아아아아아 이씨 개멋있네 디아론스 오브 더 스톰 2.0 이번에는 시공의 용이래요 환조다 칼을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쏘지? 하이쉬를 끝까지 안 당겼네 오우 오우 렉올라스 같다 오씨 화살 날라오는 것 봐 흑집도 안나는데? 오씨 야코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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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졌어 항복해 제법이구나 한정 잘했다 본인이 저놓고 왜 이렇게 건방져? 그렇지만 더 큰 도전이 우릴 기다린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어디 한번 보자구나 오씨 잘 만들었다 흐흐 오오 티오로즈 오브 더 스톱 트레이서 트레일러래요? 봅시다 있잖아 난 셀 수도 없이 많은 모험을 해봤어 그런데 말이지 이런 세겐 정말 난리 처음이야 왜 이렇게 어색해 방울 안에 개구리가 어우 세상에 얘네들 정말 너무 귀엽네 난 이만 여긴 친절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지나갑니다 오씨 전메풀 무한이야 흐흐 대결사가 붙였어 오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흐흫 아 티오스에서 트레이서 재미나 흐흐흐 티오스에서 트레이서 재미나 안녕 환한 아저씨 네 내 이름은 트레이서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너누 그 오 미도우메이컨 왜 이렇게 통통해 골스카야 공장 습격이래요? 오 아나 히오스 재미있어 보이는데? 타이어 굴린다 깜짝이야 와 수호 뭐여? 전 꽤 신났어 어? 신난충 맞았네? 히오로즈 오브 더 스톱 와 방금 디바였죠? 뭐야 이건 뭔 영상이야? 히오로즈 오브 더 스톱 오브 워치 퍼스트 페이베트? 뭐야 이거? 어? 솔져? 라이나르트? 히오스 오브 뭐야 이게? 히오스 오브 히오스 오브 히오스 오브 히오스 오브 오브 워치에 스킨 만들듯이 여기서도 반대로 만들었구나 아 뭐야 징그러워 로드 워크 배 왜 열려있어? 리퍼는 왜 또 화를 쏴? 히오스 히오스 오브 워치 히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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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여보 히오스 오브 워치 히오스 오브 워치 히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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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브 워치 히오스 히오스